여자는 입 벌리고 쌈도 못 먹던 엄한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춘희 할머니. 학교는 산너머 마을에 있었고 그렇게 80여 년을 무학으로 사셨습니다. 학교 그래 처음 꼴짝했을 때 여기로 하고 학교가 있어요. 꼴짝해서 안 왔어요. 오빠들은 다닐다면서요. 오빠들은 밤에 새벽밤에 가 산업 땡기는데. 집에서 안 보내주셨어요? 안 보내주지. 그러고 들었고. 그때 속상하는들도 오빠가 그룹에 와야 되는 줄 알고. 여자는 그룹에 와 만드는 줄 알았지. 세상에 우리 부친이 그 카지더라. 시집을 올 때야 할머니는 그 산을 넘어왔답니다. 처음 중심해 가실, 뭐, 다른 사람들은 중심해 가, 좋다고 해 가. 그래, 시집 왔지. 그럼 신랑 보지도 못했다. 시집아가, 시집아가 봤지. 오빠, 못 봐, 옛날에는.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? 없어, 부끄러워서 보나.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고치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도 하면서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. 이 Auf dans 구간을 하면서도. 맵대 결렸다. 저 양반 큰 분. 먹는 거 못 먹는데. 꼬치가 있거나 좀 싸게 해서 맵대. 뭐, 뭐 먹으니까 해가지고. 맵다니까 안 먹으면 힘쓰잖아. 안 그래? 하실 건데. 못 먹는다고 아무 짓도 안 먹다. 마음이 그런 것 하지마. 그렇겠나? 별스럽지 않게 살아낸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 자식 손자 다 키워내고 보니 가슴에 찬바람이 이는 게 그리 허망하더랍니다. 반갑이 넘으면서는 복지관을 다녀보고 손녀의 동화책을 들여다보기를 몇 년. 드디어 할머니는 81살 학생이 됐습니다. 공부를 많이 한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아내를 이해해줬습니다. 맛이 어떠세요? 그런데로 맛있네. 백 점 만점에 몇 점이요? 몇 점이라고 해서 다음에 또 먹지. 맛있나? 아쉽나? 맛있어요. 81살 아내에게 본 늦바람 덕분에 90살 학부영이 된 남편. 심심하던 날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밤마다 할 일이 생겼죠. 2학년이라곤 해도 봐줘야 할 공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과학에 인데 과자 개자 하는데요. 과자 개자 하고요. 과학에 이거는 목요일 요일 목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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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목요일 목자 기억하면 안 되나? 자지 말고 이거 해보소. 이거로 보자는 거더라. 재미있게 읽은 책은 홍길동입니다. 90살 남편의 과외도 끝났습니다. 하지만 81살 열혈 학생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. 과자 개자 팔다 이거 또 뭐 해요? 국어 단어 이거 국어 단어 국어 단어 국어 단어 국어 단어 왜 왜요? 국어 단어 왜 아냐 고거 단어. 그것은 영어를 하. 저희도 수학을 하지 5 이렇게 자다 깨다 할머님 밤새 공부를 하고 못다 쓴 일기를 씁니다.